1. 1. 3. 3. 2. 3. 2. 1. 1. 1. 1. 제윤 씨. 네. 오늘 지금 저희가 퓰라 트레이닝을 입고 있는데. 네. 이제부터 운동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만 봐도 오늘 모임이 나와있죠. 최근에 방영된 테니스 특집을 보셨어요? 아. 아. 난 내가 깨빵으로 치는 줄 몰랐어요. 아. 아. 테니스보다 참. 네. 슬픕니다. 아. 어떻게 탁구 좀 칠 줄 알아요? 탁구요? 뭐. 자. 한 탁구 하죠. 아. 아. 오늘 예상하는 여러분의 팀 내 탁구왕은? 아. 아. 일단은 사실. 약간 제가. 태영이 형이랑 지민이 형이 좀 합니다. 그렇죠. 태영이가. 태영이가 잘해요. 태영이가 좀 잘해요. 태영이가 그 인더숲에서도 많이 알려주고. 태영이가 좀 잘해요. 자. 오늘의 달달한 방탄은 방탄의 탁구 교실. 탁구 교실. 탁구 교실. 아. 좋습니다. 근데 뭐든 우리는 제대로 하면 잘 안되더라.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끼리만 하면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선생님을. 아. 선생님이요? 어. 선생님에 대한 짧은 퀴즈를. 네. 네. 오늘 여러분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은. 몇 년도. 몇 년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2004년. 2004년도 확실하잖아요. 올림픽은 2004년 아닙니까? 2004, 2006. 맞아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그리고. 2002년 부산. 아시안. 와. 2002년. 또 부산. 역시 또 부산. 부산. 제가 부산에 뭐라고요? 네? 회전 회오리 슛. 회전 회오리 슛이네. 뭔가 슛이 조금 어감이 안 맞는데. 그냥 회전 회오리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회전 회오리. 네. 자. 오늘 우리 금메달 리스트. 우리 선생님. 유승규 선생님과 한번 모셔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 모셔봅시다. 탁구 교실 BTS라고 합니다. 정국이. 정국이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우리 탁구 교실 BTS. 제형 씨 해주세요. 탁구 교실 BTS. 유승민 선생님을 모셔봅시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렸을 때 너무 많이 했는데. 오늘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잘 못하거든요. 잘 못하거든요. 못하거든요. 저희가 진짜 정말 더럽게 못해요. 정확히 저희가 구자 들어간 건 다 못해요. 네. 근데 아까 잠깐 봤는데 잘 치시는데요? 진짜요? 누가 쳤냐? 누가 쳤냐? 그 안에서 또 잘 치는 친구들도 있고. 과연 우리가 탁구는 잘 할 수 있을지.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탁구를 잘 하실 수 있게. 선물을 먼저. 아 진짜? 설마 탁구 채를 바로. 네. 그래서 제가. 우와. 평소에 치시는 채로 조금 다를게 선수용으로 제가. 우와. 선수용으로 제가.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쉽게 탁구가 이제 전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새는 이제 쉐이크 핸드라고 해서 양면키로 많이 쓰거든요. 쉐이크 핸드라고 했죠. 쉐이크 핸드라고 했죠. 이걸로 이제 제가 다 준비를 해 왔고. 오늘. 아쉽게 함께 못한 슈가님 것까지도 잘 못했으니까.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일단 장비는 선수급이거든요. 장비는 이제. 이걸로 얼마나. 원래 장비가 중요한 거라서. 네. 모든 연합들. 네. 모든 잘 못하네. 장비만 제일 좋은 걸로 해봐요. 고수든 하수든 장비는 꼭. 선생님 이거 그립감이 좀 다른데요 이거. 선수용. 보통. 야 니네 왜 공들이시나? 이따가 말씀드리긴 할 건데.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잡으셨을 거예요. 근데 전형을 몰라서 이거는 이제 쉐이크 핸드라고 이렇게 해서. 요즘에 보통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잡아요. 요즘에 이렇게 앞뒷면을 같이 치고. 아.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돌려치는 단점이 있어서. 네. 진이 형 이렇게 잡는데. 이렇게 잡는 법도 있나요? 잡는 건 마음대로 잡았어요. 진짜요? 이거 주걱 아니에요? 네. 밥 푸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거 자기가 아니에요? 네. 혹시 선생님. 주걱으로도 가능하세요? 혹시 선생님. 주걱으로도 가능하세요? 주걱. 완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초면에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어떤 주걱인지에 따라 좀 틀릴 것 같긴 한데. 웬만하면 조금 평평한 면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저런 말로도 할 수 있다는 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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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말씀드렸을 때 전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이게 팬 홀더라고 해서. 팬을 잔다는 식으로 해서. 팬 홀더인데. 팬 홀데도 없구나? 이건 여기 뒷면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 뒷면 상관없네요? 여기 뒷면은 왜 고무가 안 붙여져 있잖아요. 아. 그래서 뒷면을 사용할 수가 없고. 그럼 이동벽은 어미가 좀 더. 넓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탁국의 공식 청소부 다 바닥을 쓸고 다닌다고 해서 이동복을 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요즘에 보편적으로 쓰는 건 쉐이크 핸드. 약도 하듯이 잡는다고 해서 이렇게 쉐이크 핸드인데 이거는 앞면과 뒷면을 다 같이 쓸 수 있어서 좀 더 경제적으로 칠 수 있는. 좀 더 범위가 줄어드는 거예요? 레인지가? 레인지가 줄어드는 건 아닌데 탁국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백핸드에서 공격이 자유롭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펜홀드는 이게 없으니까 이제 백핸드가 안 돼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좀 불편하긴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쉐이크 핸드 라켓을 드렸지만 본인들 편안한 그립을 잡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펜홀드와 쉐이크의 어떤 랠리를 가볍게 보여주세요. 뭐 테니스도 얼마 전에 배우셨지만 기본은 포핸드니까. 포핸드부터. 저 따위보단 즐겼지. 너무 빠른데? 이거 되게 천천히 하는 거고. 아 그래요? 지금 천천히 하는 거. 보통 탁구 선수님들이 몸 풀 때 이런 식으로 하나요? 네. 고개가 너무 아픈데? 어지럽다. 야, 이 동공이. 아니, 이걸 어떻게 해봐요? 너무 빠른데? 이게 포핸드 랠리라고 하는 거고. 어지럽다. 이거 탁구 경기 보면 사람도 얼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와, 대박이다. 오, 네트. 이거 또 사로잡는다. 우와. 오른버리인데요? 이게 포핸드고. 백핸드로. 백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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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쉐이크핸드는 바로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고. 저 같은 패널들은 이걸 꺾어야 돼서. 아, 둘. 와.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약간 저렴한 거 같기도 하고. 이 탁구대는 작은데 반경이 넓어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칠 수 있고요. 되게 리듬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칠 수 있고요. 재밌다. 내가 로망에 그린다는 스매싱이 지금 스매싱이었어. 이거 아니잖아. 저희한테 멋있는 걸 보여주시면 안 될 거거든요. 이거야. 탁구도 이게 나오는구나. 저희가 포인트 드라이브라고 해서 회전을 주는 거. 이거요. 그렇죠. 방금 기본이었어요? 기본이었습니다. 이거 탱이 형이 그렇게 하던 거구나. 그렇지. 네가 하는 거. 안 돼. 이건 완전 다르죠. 진짜 드라이브다. 이거 내가 하실래. 이거 어떻게 반응하실지? 서비스도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을 한 16cm 이상을 띄어야 돼요. 아 어려워요? 그럼 판독이 들어갑니까? 좀 덜 띄우면? 판독까지 심판 재량 것으로 딱 봐요. 근데 이거 서브 올리고 나서 몸 숨기는 게 어떻게 들어가지 안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아 진짜? 너무 잘하네요. 여러분. 염색했다고 약간. 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사실 이게 룰이 좀 바뀌었어요. 우리한테 이렇게 멋진 거 보여줄 수 없는데. 서브권에 프리미엄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아무래도. 왼팔로 맞는 면을 가리면 안 보이거든요. 이게 어떤 회전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룰이 바뀌어서 왼팔을 빼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이렇게 빼서 맞는 면을 상대한테 보여줘야 돼요. 아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면서 선수들은 조금이라도 가리려고 여기에서 몸으로. 쪼개서 몸으로. 거의 이렇게 치는데요? 거의 이렇게 치는데요? 거의 이렇게 치는데요? 거의 이렇게 치는데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너무 정확하게 재현을 했어요. 뭐야? 이렇게 최대한 가려서. 서브와 그냥 이렇게 놓는 게 아니고. 중심으로 이동을 보면 오른발로 갔다가 왼발로 갔다가. 오른발로 갔다가 왼발로 갔다가. 이게 받아치는 거구나. 이게 받아치는 거구나. 와! 이런 거 보여주시면 안 되는데! 겉놈한테 드리려고... 우리는 멋있는 걸 알려주면 안 돼요. 또 이것만 하고 있잖아? 이런 건 안돼요. 아! 이 사람! 이 사람!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제일 얍삽한 사람! 이게 제일 중요한데! 매너가 아닌 거죠. 우리가 글로벌을 선도하고 있는 그룹답게 글로벌의 모험을 보여야 되니까 탁구도 네트를 입지만 매너를 지켜야 되고 존중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기 진영은 그런 것부터 배울 거거든요. 제일 좋아하고... 저는 상대방이 물 마실 때 공격하는 걸 좋아합니다. 물 마실 때 목덕 치는 사람이에요. 그냥 목덕적으로 목덕적으로 나눠서 옷 색깔 나눠서 옷이 이미 이미 김 씨와 다른 성 씨로 나눠져 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입으려고 입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입었어요. 교육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게 있대요. 진짜요? 네. 배트병이에요. 배트병? 네. 제가 봤을 때는 정식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보세요. 먼저 십오음을 한 번 얼마나 어려워요? 동구아 이런 거 좋아하잖아. 죄송한데 혹시 못 하셔서 그러신 거 아니죠? 그럴 수도 있는데 한번 저거 맞춰보세요. 이거 맞추는 거예요? 형과 비교를 해 주는 거예요. 맞추는 거. 비교 대상이야. 서브로. 선생님 보시다가 먹잇감으로 너를 정한 거야. 정한 거야. 너무 아쉽다. 조금만 더 해봐. 조금만 더 해봐. 할 수 있어. 다 가지고 있어. 몸 가려. 몸 가려. 몸 가려. 역시 내 형생. 내 형생 너무 잘해. 열심히 해. 선수들이 보통 이렇게 서브 훈련할 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하는데 이건 좀 커요. 사실. 이게 크다고요? 공 조그만 거를 이제 놔두고 여기다 맞추는 연습을 하거나 아니요. 정작했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서 못 댔다. 못 댔어. 아니 이 위를 맞추시는데 아예? 이 밑에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저 사실 살짝 의심했습니다. 저 살짝 긴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랠리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서비스 하는 방법이고 이런 연습도 있다가 좀 할 거고요. 서비스에 있어. 서브 서브. 네. 재밌으실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선착을 하시면. 달려라 해 주시면. 네. 두 분께서 달려라 해 주시면은 저희가 방탄하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달려라. 맞다. 간다. 오케이. 일단 포핸드하고 백핸드 랠리가 중요하니까 네. 포핸드는 제가 네. 백핸드는 우리 박종봉 관장님이 하실 거고요. 네. 그러면 진 씨는 어떻게 그립을 이렇게 잡으시는 게 편해요?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걸로? 저도 이 펜홀더가 편해요. 그러면 펜홀더 그립을 잡겠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저기는 다 셰이크잖아요. 아 그래요? 펜홀더는 셰이크하고 하면 되겠네. 완전 그렇네. 맞죠? 저기도 저거야. 저거 다 저거 잡고 있잖아요. 우리의 실력을 숨기자고. 야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렇게 그립다고 백핸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아 진짜요. 배우기가 더 어려워요. 이 셰이크를 잡고 하시는 게 계속 쉽게 배워요.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마켓을 이렇게 잡아줘요. 약간 옆으로요? 이 손 안에 다 감싸서 감싸서 잡아준다는 느낌. 악수. 꽉 치지 말고 네. 여기 먼저 잡혀줄게요. 그렇지. 저는 저게 힘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잡는다고? 저는 뭔가 약간 어색해서 싫어합니다. 어색해서? 오케이. 나는 힘이 너무 안 돼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렇게 했다 보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그립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보통 그립 잡으면 다 이렇게 잡으시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하고 나서 백핸드로 돌려보세요. 어렵죠? 네. 안 돼요. 이렇게 모아보세요. 손을 모아요. 가운데로 뒤에 모았죠? 근데 앞에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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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이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어주는 거예요. 자, 준비되어 똑같아요. 자, 이런 느낌으로 딱 펴보세요. 네. 자, 여기서. 그렇죠. 왼쪽으로 가는데 이게 팔꿈치에 들려서 안 돼요. 그냥 팔꿈치는 이대로. 네. 딱. 저 따라해보세요. 앞에 딱 보고. 그대로. 그대로. 이게 포핸드예요. 네. 그러니까 허리 회전으로 친다고 생각해요. 푹. 푹. 네. 그렇죠. 네. 그런 느낌으로. 오케이. 이런 느낌.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10개씩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G씨부터 한번. 10개. 자, 준비 잘하고 시작. 하나. 자, 대신에 하체는 너무 움직이면 안 돼요. 치는 동안에 딱. 자, 중심에서 오른쪽에서. 뒤로 오고 있어. 자. 뭐가 이상한데.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러니까 일체가 해야 돼. 이게 막 따로따로 놀면 안 되고. 하나, 둘. 이런 느낌으로. 네. 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세 좀 숙이고. 그렇죠. 다리 좀 낮추고. 오, 좋다. 좋다. 나이스. 오, 좋다. 오, 좋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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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뭐야? 야, 뭐야? 이게 배움인가? 이게 배움인가? 하나, 둘. 하나, 둘. 너무 세면 안 돼. 가볍게. 네, 천천히. 그러니까 팔로 이걸 친다고 생각하느냐고 몸통으로 친다고 생각하거든요. 몸통으로. 그랬죠? 몸통으로. 팔로 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지금 자세는 좋으신데 너무 세요. 너무 세요. 세지 말고. 뚝뚝 가볍게. 가보세요. 제가 잡아볼게요. 힘 빼고 이걸로.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힘 빼고. 두. 두. 힘 빼 보세요. 두. 두. 이런 느낌. 힘 빼 보세요. 두. 두. 이런 느낌. 두. 이런 느낌. 그렇죠. 힘 빼고. 두. 힘 빼고. 지금 오버가 되죠? 지금 허리가 이동 안 안 돼. 허리를 써야지, 태영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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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로버트 같아. 너무 흔드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하나. 둘. 오케이. 하나. 그렇죠. 자세 조금만 낮추고. 그렇지. 좋아요. 그렇죠. 네. 오케이. 좋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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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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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가 가자. 보여줘. 형, 형, 힘 풀고. 눈에 힘도 풀고. 너나 잘해. 야, 남자가 보여줘. 네. 자. 지금 좋은데. 네. 가다 말아요. 왜냐하면 나갈까 봐. 봉이 오버댈까 봐. 조금 앞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지금 라켓면 자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90도로요? 네.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맞추고. 여기서. 툭. 네. 툭. 이런 느낌으로. 네. 앞으로. 그렇죠. 오. 좋다. 남준아 보여줘. 그렇죠. 좋아. 좋아. 나이스. 오. 좋다. 좋다. 나이스.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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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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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보고 딱 서 보세요. 내 배꼽 앞에 라켓 딱 세운다. 이렇게. 그렇죠. 세각선으로요? 똑바로.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팔꿈치 벌리지 말고. 모아두고. 끝을 살짝 내려주는 기분이에요. 손으로. 그렇지. 각을 이렇게 세워줘야 돼. 그렇지. 똑바로. 이 상황에서 그냥 앞으로. 앞으로 그대로 밀어주면 돼요. 일단은 살짝 밀어주는 기분으로. 오케이. 그렇죠. 근데 손에 손가락이 힘들어서 방금 이렇게. 손에 힘이 너무. 치겠다. 좀 빨리 한번. 생각만 해서 생각만. 공이 있다 생각하는데. 오케이. 살짝 무릎을 만져줘. 그렇지. 그런 느낌. 오케이. 그대로. 더. 자. 눕혀져서 그렇지. 눕혀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대로. 왜냐면. 볼을 살며시 밀어주는 것만 부터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숙여주면 안 돼요. 가볍게 잡고. 둘.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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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점점 힘이 들어가는데. 공이 강해질수록 볼이 길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이 강해질수록. 아니. 숙여주는 거구나. 숙여주는 거구나. 이렇게. 이렇게. 숙여주는 거구나. 여기서 편한 자세에서. 그렇지. 옳지. 쎄지면 이렇게 숙여주는 거구나. 그렇지. 마음이 이걸로 되는 거구나. 아, 이렇게요? 손가락을 잘 써야 돼. 아, 손가락을. 그렇죠. 이렇게. 자. 힘 빼고. 하나, 둘, 셋. 어, 감정했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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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지금. 자, 그대로 다른다. 그렇죠. 자, 오른발이 앞에 있으면 안 되고. 아, 앞에. 그렇죠. 다리는. 그렇지. 고른 느낌으로. 발. 약간 앞으로. 그렇지, 그렇지. 괜찮아요. 하나, 둘, 셋. 자. 골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옳지.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지민아. 잘한다. 아. 자, 지민아. 빨리. 바꾸는 게 안 될 것 같아. 지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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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민아. 그냥 편하게. 붙어.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그 느낌. 그런 느낌으로. 꼴팀의 감을 잘 느껴야 해요. 랠리 하자고요. 자, 하나. 위에서 밑에 말고 옆에서. 하나. 너무 세죠? 너무 세. 힘들다. 잘 튀죠? 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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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랠리아. 조금만 조절해볼게요. 하나, 하나, 그렇죠. 좋아. 좋아. 위로 들지 말고. 이 정도만 공 보낸다고 생각하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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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그렇지.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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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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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앞으로 보내면 또 위로 가던데? 근데 이게 지금 앞으로 보내는 것 같아도 밑에서 위로 가요. 습관적으로 그런 거야. 조금만 다 해다 주고. 그렇지. 그렇죠. 오, 좋아. 그런 느낌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아. 나이스. 오, 잘한다. 그렇죠. 괜찮아, 이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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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렇죠. 오, 감았다. 감았다. 그렇지. 나갈 때만 조심합니다. 나갈 때만 조심합니다. 네. 나갈 때만 조심합니다. 좋아. 그렇죠. 그렇죠. 이 정도면 금방 배우겠다. 둘, 좋아. 셋, 그렇지. 좋았어. 그런 느낌으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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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우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옳지. 오, 쫓아갔어. 하나, 둘, 옳지. 하나, 둘, 옳지. 아, 둘. 하나, 둘, 옳지. 팀 조절. 그렇지. 마중 나온다. 오, 장난이야? 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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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야? 밀어주기, 밀어주기. 오, 오, 오. 체크해. 체크해. 화이트, 화이트. 화이트, 화이트. 화이트,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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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떻게 좀 잘 배워보셨나요? 네. 네. 네, 네, 선생님. 자, 오늘 우리 주승민 선생님께서 오늘 이제 우리 멤버분들 가르쳐 보셨는데 어떻게 구조해서 경기를 하면 될까요? 지금 딱 괜찮지 않아요? 아니 그냥 보이시는대로 며쳐요. 그냥 늦게 늦게. 두 분 같이 앉아 있으니까 두 분이 먼저 한 번 서 pregunt 보겠습니다. 에이스 해결 아니야. 첫밤부터 에이스야? 둘, 셋, 넷, 넷. 오! 좋아! 가자! 가자! 화이트! 가자! 화이트! 가자!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연습 좀 해봐야 됩니까? 연습 끝났어요. 연습 끝났어요. 승부욕 또 발등한다. 자, 룰은 원래... 이리 와보세요. 서로 악수하고 인사하고... 서로 악수합니다. 그리고 서브권을 정해야 돼요. 저희 규칙은 11점 한 세트만 할게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관계로. 11점 한 세트니까 서브권을 먼저 정해야 되는데 원판이야. 장비가 없으니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천사님 또 소환해라. 가위바위보. 서브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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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할 수 있어요. 서브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케이. 서브하고 리시브하고... 하기 전에 연습을 보통 우리가 2분을 주는데 1분만 연습할게요. 아, 2분? 원래 그게 규칙이에요. 뭐라고 떨리냐? 뭔가 이겨야 될 것 같고 그래. 엔드라인에서 띄워서 서브하세요. 제발. 저희 모든 게재들이 이런 식으로 예상이 됩니다. 생각보다. 자, 잠깐만요. 지금 태훈씨 저렇게... 대형과 다 어디 갔죠 여러분? 지금 태훈씨 저렇게 서브하시면 안 되지 않나요? 아니, 이거 랠리니까. 랠리니까. 지금 연습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거의 폼은... 몸으로 맞지 말고. 야, 왜 다 몸으로 맞지? 채로 좀 받아봐. 채로 좀 받아봐. 얘들 써놈. 자, 이제 본격적인 경기에 들어갈게요. 자, 이제 본격적인 경기에 들어갈게요. 하던 대로 하세요. 자, 이제 본격적인 경기에 들어갈게요. 자, 파이팅. J.K. J.K. J.K and V. V. 네, 플레이.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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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us,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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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ö Ltd. V. 조 efforts of water. 잠깐만 잠깐acağım에 스펀 POWisations J.K. 두 포인트씩? 네, 두多 Gu scaven. 자, 여러분. 차분하게. 차분하게. 우리가 지금 훈련을 너무 빠르게 받아가지 Dank. 또 이게 이상한 서버. 긴장해. 아이고. 이게 이상한 서버. 긴장해. – 아, Situs 가볍게. – 바溝 Норм 올리네. CBS 지미 cour하였습니다. 조금 ian vrai 곧이 긴장되는데 – Why are you like this? I don't mind I don't assume this person they won. 좋아. B, B, 잘하고 있어. 아, 갑자기 긴장되는데? 형, 왜 이렇게 잘 빠졌지? 너무 빨리, 게임이 빨리 끝났는데? 제가 봤을 때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이겨요. 네. 자, 정우 씨, 서브 룰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정우 씨. 띄워야죠, 공을. 그렇지. 정우 씨 서브 잘했는데? 근데 뭐가 있나요? 네. J.K. 네, 나머지 발사했습니다. 지금 공이 진짜 아니냐, 생각보다. 지금 성춘권 갔다 왔거든요. 아, 아주 좋아요. 야, 정우 씨가 진짜 못하고 있다. 야, 5 대 4 뭐야? 형이 긴장한 거 같은데? 자, 순식간에 5 대 4. 야, 나 지금 드라이그. 자, 실수, 실수하면 안 돼요. 따라잡았어요? 실수하면 지는 거예요, 실수하면. 아, 이거예요? 아, 이거예요? 선생님, 보통 게임이 짧게 끝나나요? 자세는 잡고 하자. 랠리가 안 돼요, 랠리가? 자세는 잡고 하자. 자세는 잡고 하자. 자세는 잡고 하자. 자, 뭐야, 뭐야, 뭐야. 자, 자, 뛰어서 하세요. 그냥 하는 거야? 1, 2, 3, 2, 2, 2, 3, 2, 1, 2, 3, 2, 1. 5, 3, 2, 3, 3, 1, 1. 5, 3, 1, 1. 탁! 탁! 인정합니다! 아이언맨이 내버리면 어떡하냐, 인마. 자, 조심해야 한대요. 서브 조절합니다. 서브가 독일 수도 있어. 서브가 독이야. 아니, 그냥 안전하게만 하면 되는데. 오, 잘하는데 서브? 오, 잘하는데 서브? 오, 오. 오, 오. 오버스 쓰고 2 막상막하야 이게 또 오 서브 근데 서브를 잘하면 나오네 되게 차분하게 타지 아 좋아 차분하게 차분하게 이러면 좀 역시 선진이 그 서브가 하고 포기한다 지금? 벌써 9 대 7이야? 어? 이 쥬스 가포니디? 듀스! 듀스 가면 바로 나를 돌아봐 쳐주세요. J.K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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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매치 포인트입니다. 흥분했죠? 자, 이제 백핸드. 그대로. 잘하네. 잘하네.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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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퀴즈이 아닌가? 이게 회전 회오리. 뭐야? 기준 모으고. 공기 조식사원. 갑자기 들어간다.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들어간다. 와. 와. 충격. 와. 내가 배워야 할 것 같아. 충격 서비스. 이게 뭐라고 긴장감이 이렇게 있지? 손발이 묶인 금메달리스트. 작년에 치뀌 치아. 이 작년 가방 다시. 더워. 씻은 이번로. 케빈. 이 작년 가방. 레전드 치아. 내리드 치아. 띠. 맨에. 띠.